샤를르드 골드 공항에서 노틀담 근처까지 가는데 택시 요금은 팁을 포함시키지 않고도 70프랑이었다. 그런가 하면 351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같은 거리를 가는데 팁은 필요 없고 7.5프랑이면 되었다. 맥스 호르눙 형사는 버스를 탔다. 그는 값이 저렴한 메블레의 호텔에 숙소를 정한 다음 전화 방문을 시작했다. 그는 프랑스 국민의 비밀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국민은 그 민족성이 스위스 사람보다는 의심이 많은 편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맥스 호르눙을 도와주는데 열성적이었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하나는 맥스 호르눙이 그 방면에서는 누가 뭐래도 베테랑급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찬사를 받고 있는 처지여서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데 어떤 긍지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은근히 맥스라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맥스 앞에서는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다. 몸집도 작고 못생긴 데다가 억양마저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마음만 먹었다 하면 누구든지 깡그리 발가벽겨 놓곤 했다. 그들은 맥스에게 말했다. 그야 당연하죠.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시겠다니 이거 영광입니다. 물론 기계들은 다 믿을만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들은 오랜 친구같이 가볍고 쉬운 얘기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찰스와 헬렌 로페마르텔은 누구인가? 찰스와 헬렌 로페마르텔의 현재 거주지는 류 프랑스와 프레미의 오번가입니다. 뉴일리의 메리 예식장에서 1970년 5월 24일 결혼했고 자녀는 없습니다. 헬렌은 세 번 이혼했으며 처녀 때 이름은 로페입니다. 봉딴의 에비뉴에 있는 크레디 리오네 은행의 예금 창고는 항상 2만 프랑 이상입니다. 소비 경향은? 아 좋습니다. 마르소 서적의 책값 계산서, 찰스 마르텔의 치과 계산서, 찰스 마르텔의 종합검진 계산서. 진단 결과를 알 수 있나?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다른 컴퓨터에 물어봐야 합니다. 음 그렇게 해줘요. 잠시 후에 컴퓨터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진단이 나왔습니다. 계속해봐요. 신경이 과민해진 상태입니다. 그 밖에는요? 허벅지와 엉덩이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나? 네, 없습니다. 다시 계속해봐요. 핀의 남자용 구두 한 켤레, 로즈 발로아의 모자, 캐리타 미용실, 맥심에서 8명분 저녁식사, 크리스 로플의 은제접시, 술카의 남성용 가운. 맥스는 컴퓨터를 멈췄다. 계산서를 계속 보고 있자니 뭔가 지루한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았다. 모든 구매는 마담로페 마르텔이 서명을 하고 있었다. 남자용 의복에서 식사 비용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녀 이름이었다. 관심을 둬 볼 만한 일이었다. 이윽고 실마리가 하나 잡혔다. 벨르페이라는 이름의 회사는 토지세 수입인지를 샀다. 벨르페의 소유자 중에 찰스 대생이란 이름이 있었는데 그의 복지 번호, 어떤 개인과 그의 가족을 위한 재정 및 복지를 보장하는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 번호가 찰스 마르텔과 같았다. 숨겨진 게 있는 것이다. 벨르페 회사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벨르페는 르네디시안과 찰스 대생 일명 찰스 마르텔로도 불리우는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가? 포도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이 얼마나 되나? 400만 프랑입니다. 찰스 마르텔은 자본금을 어디서 구했는가? 아주머니네 집에서입니다. 아주머니네 집이라니? 죄송합니다. 그건 프랑스 말로 전당포의 은어입니다. 그 포도밭은 전망이 있나? 아닙니다. 이미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맥스는 좀 더 알고 싶었다. 그래서 컴퓨터 친구가 다시 얘기를 꺼낼 수 있도록 점검하고 기계를 잘 구슬린 다음 질문을 시작했다. 그건 보험 컴퓨터였는데 일어날 수 있는 보험 사기에 관한 서류 철에 경고할 일이 있다고 맥스에게 알려주었다. 맥스는 뭔가 흥미거리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걸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그들은 마치 휴일을 보내고 출근한 두 여자가 화장실에서 만나 이 얘기 저 얘기에 열을 올리듯이 이야기를 해댔다. 맥스는 일단 조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자 리셔라는 보석상을 찾아 나섰다. 30분 내로 맥스는 헬렌 로페 마르텔의 보석이 얼마에 전당 잡혔는지를 알아냈다. 그건 거의 200만 프랑에 가까웠는데 차일스 마르텔이 포도밭에 투자한 바로 그 액수였다. 그래서 차일스 대생 마르텔은 부인의 보석을 훔치는데 그렇게 필사적이었던 것이다. 그가 몰두했을 만한 또 다른 행동은 없었는가? 또 하나 맥스의 관심을 끈 항목이 있었다.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 맥스는 그걸 마음속에 꼼꼼하게도 접어두었었다. 다름 아닌 등산화에 구매였다. 맥스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등산은 도무지 차일스 마르텔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부인한테 놀려서 자기 물건을 살 때도 허락 없인 불가능하고 그의 이름으로 은행 예금도 없어서 투자를 위해 도둑질을 해야만 하지 않았던가? 있을 수 없어. 정상에 도전하는 차일스 마르텔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맥스는 다시 컴퓨터와 마주 앉았다. 어제 팀웨어 운동구점의 계산서를 보여줬는데 그걸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맥스 앞에 스크린이 나타났다. 등산화에 계산서가 나왔다. 크기 36A 여자의 발 크기였다. 그건 등산가로도 뛰어난 헬렌 로페 마르텔의 것이었다. 샘 로페는 산속에서 살해당했다. 류 아르멩고는 파리의 한적한 거리로 단층이나 2층 개인 주택들이 서로 지붕을 맞대고 줄지어 있었다. 인터폴의 본부는 그 거리의 26번가에 우뚝 솟은 8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다. 여기가 바야흐로 국제적인 범죄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었다. 맥스 호르농 형사가 냉방이 잘 되는 넓은 지하층 방에서 컴퓨터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직원 하나가 들어와서 말했다. 지금 위층에서 스노프 필름을 돌리려고 하는데 구경하시지 않겠습니까? 스노프 필름이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가서 보시죠. 건물 3층에 위치한 커다란 시청각실에는 20명도 더 되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들이 앉아있었다. 그들은 주로 인터폴 직원, 치안국 경위, 사복 형사, 정복 경찰 등이었다. 방 앞쪽에는 빈 화면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인터폴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르네 알데맹이 얘기하고 있었다. 맥스는 뒷줄에 자리를 잡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스노프 필름에 대한 소문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그건 성행의 설정에 살해당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은 도색 필름입니다. 그런 필름이 정말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 필름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변태 성역적인 것을 즐기는, 그러면서 부유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르네 알메댕은 조심스럽게 안경을 벗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소문이고 추측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스노프 필름을 보시겠습니다. 약간의 술렁거림이 있었다. 이틀 전에 길 가던 남자 하나가 뺑소니 차에 치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했고 신호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필름은 그가 가지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가 사인을 보내자 조명이 어두워졌다.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발의 소년은 열여덟 살은 넘지 않아 보였다. 앳된 얼굴이나 갓 피어나는 몸매와는 달리 침대 위에 털 없는 덩치 큰 사내와 버리는 성행위는 워낙 능숙하고 다양해서 뭔가가 걸맞지 않는 느낌이었다. 카메라는 그의 발기된 성기가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가까이서 잡은 다음 그녀의 얼굴로 옮겨갔다. 맥스 호르농은 그녀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어 보였다. 그의 눈이 소녀의 목에 둘려있는 빨간 리본에서 멈췄다. 그것이 기억을 찾아내는 계기가 되었다. 빨간 리본이라 어디서 봤더라. 화면 속의 소녀는 천천히 절정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도달했을 무렵 남자의 손가락이 그녀의 목에 감기더니 재이기 시작했다. 소녀의 얼굴 표정은 엑스타시에서 공포로 바뀌었다. 그녀는 빠져나오려고 애썼지만 그의 손은 점점 재어들었고 오르가즘의 마지막 순간에 그 소녀는 죽었다. 카메라는 소녀의 얼굴을 한 번 크게 잡은 후 필름은 끝났다. 갑자기 방안이 밝아졌다. 맥스는 기억이 났다. 치리의 강에서 건져올린 바로 그 소녀였다. 파리의 인터폴 본부에는 유럽 각지로부터 조사에 대한 긴급 답신이 속속 도착했다. 그와 비슷한 살인은 치리, 런던, 로마, 포르투갈, 함부르크, 파리 등 여섯 군데에서 발생했다. 르네 알메댕이 맥스에게 말했다. 상황이 모두 똑같습니다. 희생자는 전부 금발의 젊은 아가씨로 성행위 중에 교살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체인데 오로지 목에다 빨간 리본만을 메고 있습니다. 범인은 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여하거나 교재비가 등록해서 자유자재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사복차림의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말했다. 서광이 좀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브리셀에 있는 조그만 공장에서 제조됩니다. 그 필름을 사가는 고객들의 명단을 조세해 봐야겠습니다. 맥스가 말했다. 그 명단을 입수하면 저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르네 알메댕이 쾌히 응해주었다. 그러면서 볼품없이 생긴 그 형사를 다시 한번 관찰했다. 맥스는 그가 여태까지 보아온 그 어느 형사와도 닮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와 손을 잡고 살인자를 잡아내야 하는 것이다.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알메댕이 말하자 맥스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물었다. 뭐 때문에 말씀입니까? 맥스 형사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베를린이었다. 그의 친구 컴퓨터들이 기다리고 있는 참이었다. 맥스는 우선 한 대뿐인 닉스로르프 컴퓨터와 얘기했다. 그 후에도 알리안츠, 시파, 분데스 크리미, 나람트, 비스바덴 등에서 독일의 범죄 활동을 호환이 할 수 있는 컴퓨터들과 얘기했다. 뭘 도와드릴까요? 윌터 게스너에 관한 얘기 부탁해요. 그들이 맥스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동안 윌터 게스너의 인생이 맥스 앞에 유감없이 펼쳐졌다. 맥스는 마치 그의 사진이라도 대하는 듯이 낱낱이 알 수가 있었다. 의상, 술, 호텔에 대한 그의 기호까지도 알아냈다. 그는 젊고 잘생긴 스키 선생으로 주로 여자들한테 기대어 생활해왔고 급기야는 훨씬 연상인 여성과 결혼했다. 맥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항목이 하나 있었다. 200마르크짜리의 지불된 수표가 하이센 의사 앞으로 되어 있었다. 진찰료였다. 무슨 진찰이었을까? 그 수표는 디셀도르프에 있는 드레셴든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다. 15분 후에 맥스는 지점장과 통화가 이루어졌다. 지점장은 하이센 의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은행의 상당한 고객이었다. 무슨 과 의사입니까? 정신과 의사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맥스는 등을 기대고 앉아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실마리가 하나 떠올랐다. 그는 디셀로르프의 하이센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접수를 맡고 있는 직원의 의사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맥스는 닥터 하이센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우겨댔다. 마침내 의사가 전화를 받긴 했는데 이번엔 자신의 환자에 관한 정보는 그 어느 것도 절대로 얘기해 줄 수가 없노라는 별로 예의 바르지 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맥스는 그런 일을 전화로 문의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맥스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왔다. 하이센 의사에 대해 얘기해 봐요. 3시간 후에 맥스는 다시 닥터 하이센에게 전화를 했다. 의사는 잘라 말했다.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환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법정에 승인을 받은 후 내 사무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의 디젤드로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선생의 사정이고요. 그 밖에 무엇도 하실 얘기가 없습니까? 난 좀 바빠서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 앞엔 지금 최근 5년 동안 선생님께서 납세하신 소득명세서가 있으니까요.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 난 대가구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25%를 덜 신고하셨더군요. 원하신다면 저는 이 명세서를 독일 소득세 당국에 제출하고 찾아볼 곳을 일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미니에 있는 선생의 안전금고부터 시작해서 바살에 있는 예금 액수까지 조사할 것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의사가 물었다. 누구시라고 하셨습니까? 스위스 강력계의 맥스 형사입니다. 다시 말이 끊겼다가 한폴 꺾인 목소리로 의사가 물었다. 알고 싶으신 게 무엇인지 한 번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맥스는 그에게 설명했다. 닥터 하이세는 일단 얘기를 시작하자 쉬지 않고 이어나갔다. 물론 그는 윌터 게스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사전 약속도 없이 찾아와서는 무조건 만나야 되겠다고 우겨댔다. 자신의 이름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친구 문제로 의논하고 싶다고 핑계를 대곤 했다. 물론 그게 저의 신경을 계속 건드렸죠. 그건 자신의 문제와 직면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는데요? 그 사람 말로는 친구가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데다가 주위에서 말리지 않으면 아마 누군가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도움이 될 만한 치료법이 없겠느냐고 묻더군요. 그는 친구가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셨나요? 우선 친구를 진찰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정신질환 중에는 현대의학이나 다른 정신료법, 치료요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얘기한 것 같은 종류의 질환인 경우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도 덧붙여 말해줬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다시 그 사람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사실 전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온 것은 거의 도와달라는 의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건 살인자가 자신이 이를 저지른 아파트 벽에다 내가 또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나를 좀 말려달라고 써 놓는 거나 비슷한 것입니다. 맥스에겐 아직도 궁금한 게 한 가지 남아있었다. 선생님, 그의 이름을 안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데 어째서 수표에다 사인을 해서 진찰료를 지불했을까요? 하이센 의사가 설명했다. 그는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왔더군요. 그걸 발견하더니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결국 수표를 써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게 되었죠. 그 밖에 또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선생님? 아,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맥스가 찌리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인터플에서 보낸 텔레타이프가 놓여있었다. 그것은 스노프 필름을 제작하기 위해 빈 필름을 사간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모두 여덟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엔 로펜 선즈가 있었던 것이다. 슈미트 수석경위는 맥스 형사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거기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별볼 일 없는 형사가 운 좋게도 하나의 커다란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었다. 맥스가 얘기하고 있었다. 그건 다섯 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두 동기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기회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가 있던 날 그들은 중역회의 때문에 전부 다 찌리에 있었습니다. 지프 사고가 일어났던 시간에 그들 중 누구도 살디니아에 있을 수 없는 사정에 있던 사람은 없습니다. 스미트 경위는 얼굴을 찡그렸다. 용의자가 다섯 명이라고 했는데 로펜 선즈의 중역은 네 명 아닌가 또 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건가 맥스는 눈을 한 번 깜빡이고는 참을성 있게 말했다. 샘 로페가 샤머니에서 살해되던 날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루즈 일리암스입니다. 루즈 일리암스 부인 엘리자베스는 믿을 수가 없었다.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다. 그건 행복하던 소녀 시절의 꿈일 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었다. 일기장에다 얼마나 많은 루즈 일리암스 부인을 써보고 또 써보고 했던가를 그녀는 지금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결혼반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뭐가 우스운가 보지? 루즈가 말했다. 그는 호화여행기 보잉 707에서 그녀를 마주한 안락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들은 지금 3만 5천 피트 상공의 대서양 우위를 날면서 차갑게 식힌 도움 페리뉴을 음료수로 하여 이리니아산 케비아 철갑 상어의 알젓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엘리자베스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루즈가 미소지었다. 내 말이 이상한가?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흔들며 그를 바라보았다. 다시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지금 행복해요. 그는 얼마나 행복한지 결코 모를 것이었다. 이 결혼이 그녀에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그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루즈에게는 이것이 결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업상 거래였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루즈를 사랑했다. 그녀는 여생을 고함께 하면서 그의 아이들을 낳고 그녀는 그의 것이고 그는 그녀의 것이고 싶었다. 엘리자베스는 루즈를 다시 한번 건너다 보면서 냉철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우선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 난 그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만 해. 엘리자베스는 줄리어스 바드루트와 만났던 날 루즈에게 프로포즈했다. 은행가가 돌아간 다음 엘리자베스는 정성들여 머리를 빚고 루즈의 사무실로 갔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신 다음 그녀는 말했다. 루즈, 결혼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놀라움을 읽었다. 그리고는 그가 뭐라 말하기 전에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서둘러 말을 이었다. 그건 순수하게 사업상의 결합일 거예요. 당신이 로펜 선지의 해장이 되어 일을 맡게 되면 은행에선 아마도 우리 대부를 연장시켜 줄 겁니다. 당신께서 해장이 될 수 있는 길은. 순간 떨리는지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가족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건 저뿐입니다. 그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그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 물론 진정한 의미의 결혼은 아닐 것입니다. 저, 내 말의 뜻은 제 얘기는 원하신다면 언제나 자유롭게 오고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뭐라고 좀 해 주었으면 싶었다. 무슨 말이든지 리즈? 미안해요. 날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는 미소지었다. 남자가 매일 아름다운 숙녀에게 프로포즈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는 그녀의 감정을 다치지 않으면서 이 자리를 포면하고 싶었다. 미안해요. 엘리자베스. 하지만 그래요. 당신 처사에 맡기겠어요. 그때 엘리자베스는 갑자기 무거운 짐이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이제 적이 누구인가를 검토해 볼 시간을 번 것이었다. 리즈와 함께라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 같은 무서운 사건을 모두 막을 수 있을 것이었다. 다만 그에게 분명히 해둘 일이 한 가지 있었다. 당신께서 회장직을 맡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한 결정권은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리즈가 얼굴을 찡그렸다.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면 네, 그럴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단정했다. 하지만 주식 처리는 제 이름으로 담습니다. 난 절대로 그걸 팔고 싶지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녀는 그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심을 말해주고 싶었다. 회사를 넘기고 그래서 중역들이 자신의 몫을 팔 수 있도록 해줄 작정이었다. 회장으로서의 리즈와 함께 일한다면 타인이 관여하는 것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리즈는 그들을 다룰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회사를 멸망시키려 했던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내기 전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얘기를 리즈에게 다 말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 애엔 뭐든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리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뭘 보는지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보고만 있다가 이윽고 입을 떼었다. 언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불편해서 집에 있는 안나와 윌터를 빼고는 모두가 결혼식을 위해 쬐리로 왔다. 알렉과 비비안 헬렌과 찰스 시모네타와 아이보 그들은 모두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자베스에게 보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즐거움은 꾸며낸 연극 처럼도 느껴졌다. 그녀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사업상에 거래를 한 것이었다. 알렉이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모든 일이 다 잘되기를 바라요. 알아요 알렉 고마워요. 아이보가 큰소리로 떠버렸다. 부자를 발견하는 건 거지의 꿈이지만 사랑을 발견하는 건 왕의 꿈이로다. 엘리자베스가 미소를 띄었다. 누가 한 말이죠? 내가 한 말이죠. 그가 덧붙였다. 류즈는 참 운이 좋은 사나이라고 얘기해주고 싶군요. 제가 그렇게 전하겠어요. 헬렌이 엘리자베스 앞으로 다가왔다. 난 정말 깜짝 놀랐어. 너하고 류즈가 서로 좋아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구나. 갑자기 그렇게 되었어요. 헬렌은 타산적이고 쌀쌀한 눈초리로 그녀를 잠깐 보고 있더니 그래 나도 그러리라고 생각했지. 그러고는 사라져버렸다. 예식이 끝난 다음 피로연이 있었다. 표면상으로는 유쾌한 축제 분위기였지만 엘리자베스는 밑바닥에 깔린 불길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다. 누구에게 기인한 것인지 가려낼 수는 없었으나 일종의 저주와도 같은 것이었다. 다만 그녀가 알 수 있는 건 방안의 누군가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음속 깊숙이 그걸 느낄 수는 있었지만 그녀가 주위를 둘러봤을 때 부딪히는 얼굴들은 하나같이 정다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찰스가 축배의 뜻으로 자기 잔을 그녀 앞으로 지켜들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실험실 화재는 폭발에 의한 것이었고 그 폭발물은 파리 교회의 우리 공장에서 제조된 것이라 했다. 이를 드러내고 행복하게 웃는 아이보를 보며 생각했다. 이태리 밖으로 현금을 빼돌리려던 은행가가 붙잡혔는데 그건 아이보 팔라츠가 정보를 제공한 때문이었다. 알렉? 윌터? 어떻게? 다음날 오전 중역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리조 일리암스는 예의없이 해장으로 선출되어 이른바 로펜 선지에 총수가 되었다. 찰스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 회사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주식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엘리자베스는 방 안에 갑자기 긴장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식 처리는 아직 엘리자베스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그녀의 결정입니다. 리즈가 설명했다. 그들은 일제히 엘리자베스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우리는 팔지 않을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공헌했다. 리즈는 엘리자베스와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말했다. 신혼여행은 리오로 가면 어떨까? 엘리자베스는 그를 바라보자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그는 이내 사무적인 말투로 덧붙였다. 그곳에 있는 우리 지배인이 사직의 뜻을 비췄어요. 하지만 우린 그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래 타협을 해보려고 내일 그곳으로 갔으면 해요. 한데 신부 없이 나 혼자 가면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거든.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야 물론 너는 참 바보다라고 그녀 자신이 꾸짖고 있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고 거래일 뿐이라는 제안은 내가 꺼낸 거야. 리제에게서 넌 아무것도 기대할 권리가 없어. 하지만 한편에선 다른 목소리가 주그맣게 얘기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안담? 그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땐 찌는 듯한 더위였다. 그도 그럴 것이 리온은 여름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메르세데스에 올랐다. 루이즈가 운전기사에게 물었다. 루이스가 안 보이는군요? 예. 루이스가 병이 났습니다. 윌리암스 씨 제가 대신 모시겠습니다. 루이스에게 내가 빨리 완쾌하길 바란다고 전해줘요. 기사는 백미러로 그들을 살피면서 말했다. 예. 그러겠습니다. 30분쯤 후에 그들은 코파카 바나 해안을 끼고 색색의 타일로 장식된 널찍한 드라이브길을 달리고 있었다. 잠시 뒤엔 초현대시 호텔 앞에 멈췄고 짐도 함께 옮겨졌다. 그들은 네 개의 침실 호화스런 거실 부엌과 해안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테라스가 딸린 최고급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 방에는 은재 꽃병의 꽃들이 여기저기 장식되어 있었고 냉장고는 샴페인 위스키 초콜릿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지배인이 직접 객실 안내를 맡았다. 무엇이든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스물 네 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지배인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군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리즈가 웃으면서 대꾸했다. 엄리자베스가 엘리자베스가 얼굴을 불켰다. 오 난 난 몰랐군요. 배고프지 않아요? 전 아니어요. 고마워요. 그럼 포도주를 좀 들겠어?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녀에게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는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굳어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려고 마음먹었는지 리즈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스스로도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갑작스레 남처럼 느껴졌고 신혼여행용으로 꾸며진 이 호텔방에는 오로지 둘뿐이라는 사실을 무섭도록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이제 점점 밤은 깊어지고 이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될 것이다. 그녀는 리즈가 능숙한 솜씨로 샴페인 병을 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만사를 순조롭게 처리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남자였다. 그가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리즈는 샴페인 잔을 들어 엘리자베스에게 건네주며 자신의 잔을 높이 지켜들었다. 우리의 출발을 우야여 우리의 출발을 우야여 엘리자베스도 똑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행복한 마무리를 우야여 그들은 함께 마셨다. 엘리자베스는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축하의 의미에서 우리의 잔을 벽난로 속으로 던져야 하는데 그녀는 술잔에 남아있는 샴페인을 쭉 들이켰다. 그들은 신혼여행으로 리오에 와있었고 그녀는 류즈를 원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언제까지나. 전화벨이 울었다. 류즈는 수화기를 들어 간단하게 통화를 끝내면서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늦었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야지. 엘리자베스에게는 잠자리라는 단어가 몹시 답답하게 와닿았다. 그래야죠. 그녀는 자신없는 목소리로 말하곤 몸을 돌려 식당 당번이 그들의 짐을 넣어준 침실로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 대형 더블 베드가 놓여있었다. 하녀가 그들의 수트케이스를 풀어서 침대를 준비해놓았다. 한쪽엔 엘리자베스의 얄따란 실크 나우투 가우니 또 한쪽엔 남성용 하늘색 잠옷 한 벌이 놓여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옷을 벗기 시작했다. 맨몸이 되자 큰 거울이 달린 갱의실로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화장을 지웠다. 그녀는 머리를 터키 타올로 두르고 욕실로 들어섰다. 천천히 비누칠을 한 다음 샤워를 틀자 더운 물이 적가슴사이로 흘러 다리를 타고 내렸다. 그건 마치 따뜻하고 촉촉한 손가락 같았다. 그녀는 내내 리즈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려 했지만 그 애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의 팔을 그녀의 몸 위에 있는 그의 몸을 생각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리즈와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그를 원했기 때문에 회사를 일종의 구실로 내세운 것인지 그녀 자신 알 수가 없었다. 그건 열다섯 살 소녀적 부터 이제까지 자신도 채 깨닫지 못한 채 그를 기다려온 것이었고 그 욕구가 갈망으로 바뀐 것이었다. 그녀는 욕실에서 걸어나와 부드러운 수건으로 몸을 닦고 나서 나이트 가운을 입었다. 머리는 그대로 늘어뜨린 채 침대로 올라갔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는 어떨 것인지를 생각하자 가슴이 점점 더 두근거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문소리에 쳐다보니 리즈가 거기 서있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다. 밖에 좀 나갔다 오겠어요. 엘리자베스는 몸을 일으켰다. 어디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회사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내가 가봐야 되겠어. 그러고 그는 나가버렸다. 엘리자베스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상반되는 감정에 괴로워 했다. 리즈가 결혼에 동의해 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스스로를 타이르기도 하다가 그에게서 뭔가를 기대했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새벽 역이 되어서야 엘리자베스는 리즈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다. 발자국 소리가 침실로 다가오자 그녀는 눈을 감고 잠든 채 했다. 침대 옆으로 다가온 리즈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렇게 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마침내는 발길을 돌려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에 엘리자베스는 잠들었다. 아침 늦게 그들은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리즈는 유쾌한 표정으로 얘기를 들어놓았다. 축제 때 이 도시의 모습을 얘기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밤 동안에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묻지 않았다. 웨이터 하나가 식사 주문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먼저 시중을 들었던 웨이터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일에 대해서도 또 하녀가 실세 없이 방을 들락거리는 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엘리자베스와 리즈는 니오 교회에 있는 로펜선즈 공장의 지배인 방에 앉아 있었다. 지배인 튀만은 개구리 같은 인상을 주는 얼굴에 중년 남자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이건 사실 이해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로펜선즈는 내 인생 그 자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가정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쓰릴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전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마에 땀을 닦고 나서 그는 계속했다.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부인하고 애들뿐 아니라 장모님도 모시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리즈는 그 앞으로 편안하게 다리를 뻗은 채 의자에 기대 앉아 말했다. 그야 그렇지요? 로베르토 이 회사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요.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근무했으니까 동시에 남자란 자기 가족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감사합니다. 당신을 믿어도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즈 로베르토는 정말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와 맺은 계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티마는 어깨를 으쓱하며 종이 한 장일 뿐인걸요. 우린 그걸 찢어버려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편치 못한데 계약서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리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지요. 로베르토 당신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말이에요. 티마가 한숨 지었다. 아 그렇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전 벌써 저쪽 회사하고 약속을 했는걸요. 그들은 당신이 감옥에 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나요? 리즈는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티마는 멍청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감옥이라니요? 미국 정부에서는 해외무역을 하는 모든 회사에게 과거 10년 동안에 지불한 뇌물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지시를 내렸어요. 안됐지만 당신은 거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로베르토 우리는 당신이 가족과도 다름없는 충실한 우리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보호해 주려고 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로베르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하지만 전 전 회사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오로지 회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죠. 류진은 동정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재판이 열렸을 때 그렇게 설명해 보세요. 류진은 일어서면서 엘리자베스 쪽을 바라보며 재촉하듯 말했다. 이제 돌아갑시다. 절 좀 봐요. 로베르토가 소리질렀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냥 가버리시겠다는 말입니까? 당황한 것 같군요. 남아있을 사람은 당신 뿐이지 않아요? 티마는 다시 이마에 땀을 닦았고 입술엔 경련이 일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에 감돌았다. 이윽고 밖으로 향한 채 그가 말했다.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보호해 주겠어요? 그야 당연한 일이죠. 리즈는 자신있게 말했다. 돌아가는 차 속에서 엘리자베스가 리즈에게 항변했다. 당신은 그에게 협박을 했어요. 리즈가 인정한다는 투로 머리를 끄덕였다. 그가 떠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는 우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회사로 가려고 했으니까 그는 회사 기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걸 팔려고 했을 거야. 엘리자베스는 리즈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난 당신께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날 미랜더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리즈는 줄곧 우아했고 기분이 좋은 듯 했다. 식사가 끝났을 때는 이미 한밤중 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리즈와 단둘이고 싶었다. 그래서 얼른 호텔로 돌아갔으면 했다. 하지만 리즈는 말했다. 띠오의 밤은 어떤가 우리 구경합시다. 그들은 라이트클럽 순에 나섰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리즈를 알아보는 듯했고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들이 다른 테이블로 가서 어울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들의 테이블로 와서 놀기도 했다. 엘리자베스와 리즈는 잠시도 둘만 있을 고의적으로 그들 사이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여겨졌다. 전에 우리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엘리자베스가 오로지 알 수 있는 것은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네 번째로 간 나이트클럽에서 대여섯 명의 리즈 친구가 같이 했다. 엘리자베스는 이만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리즈가 예쁘게 베는 스페인 여자와 얘기하고 있는 사이로 끼어들었다. 전 남편과 춤출 기회가 통 없군요. 우릴 이해해 주시겠죠? 리즈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서며 가볍게 말했다. 이러다간 신부한테 쫓겨날까 겁이 나는데요. 그는 엘리자베스의 팔을 잡아주며 플로어로 나갔다. 그녀가 빳빳하게 굳어있자 그가 리즈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당신 화났군?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건 자신에게 내는 화였다. 자기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리즈가 깨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이유가 그것뿐만은 아니었다. 그가 둘 사이의 협상을 고수하는 것은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녀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인지 그걸 알아야만 했다. 미안해요. 리즈. 하지만 저 사람들은 사업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는 엘리자베스의 감정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리즈의 품에 안겨 춤을 추면서 그의 팔과 몸을 관능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그 실감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리즈에 대한 일은 무엇이든 그녀에겐 정당했다. 두 사람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얼마나 간절하게 리즈를 원하는가를 그는 알고 있는 것일까. 엘리자베스의 자존심으로선 그걸 입 밖에 내서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리즈는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할 게 아닌가. 그녀는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남자에게 몸을 기댔다. 시간은 정지되고 세상에는 오직 그들 두 명과 감미로운 음악과 이 순간의 신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리즈의 팔에 안겨서 영원히 춤을 추고 싶었다. 리즈에게 자신을 완전히 떠맡기고 마음은 그지없이 편안했다. 리즈의 남근이 강하게 허벅지를 밀고 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살며시 눈을 뜨고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무섭게 타고 있었다.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던 것. 뭔가 말할 수 없이 촉박한 갈망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건 엘리자베스 자신의 반영이기도 했다. 그는 목이 잠겨서 음성이 갈라져 나왔다. 호텔로 돌아갑시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어깨에 효를 둘러주는 남자의 손가락이 불같이 뜨거웠다. 그들은 서로 살이 닿는 게 무서워서 자동차 뒷좌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엘리자베스는 전신이 활활 달아올랐다. 호텔로 가는 시간이 영혼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 이제는 단 1분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호텔에 들어서서 방문을 닫자마자 두 사람은 맹수처럼 달려들어 서로를 끌어안았다. 리즈의 발이 이처럼 강하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 깨달았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안고 침실로 갔다. 두 사람은 황급하게 옷을 벗었다. 어린애처럼 서둘러댄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럴 걸 어째서 리즈는 여태까지 버텨왔을까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게 지금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이 다 알몸이라는 것과 리즈의 알몸이 자기에게 밀착해 있다는 사실만이 문제였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서 욕심껏 서로를 애매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자의 몸에서 빠져나와 키스를 시작했다. 그녀의 혀가 군살 없이 단단한 리즈의 육체를 빈틈없이 핥으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리즈의 페니스를 아래의 입술로 감싸고 빌로드처럼 부드러우면서 바위처럼 단단한 그 촉감을 만끽했다. 리즈가 그녀의 엉덩이를 받쳐들고 옆으로 굴려서 눕혔다. 그리고는 입술로 밀고 가서 그녀의 한 복판에다 혀를 굴렸다. 그들은 둘 다 그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었다. 그는 엘리자베스 위로 올라가서 천천히 그녀 속으로 들어갔다.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면서 부드럽게 그 속에서 회전을 했다. 엘리자베스가 그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리듬은 차차 그들의 리듬으로 바뀌고 그리고 인해 전 우주의 리듬으로 바뀌어 갔다. 모든 것이 가속적으로 가열적으로 회전하며 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질주했다.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절정으로 도달해서 마침내 폭발했다. 지구는 다시 정적과 평화를 되찾아 그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들은 서로 꼭 깨안은 채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넘치는 기쁨으로 마음속 깊이 새겨보았다. 미세스 루즈 윌리암스 라고 죄송합니다. 윌리암스 부인 인터폰으로 헬리에트의 목소리가 말했다. 맥스 형사가 오셨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리즈 쪽을 돌아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조금 전에 리오에서 찌리로 돌아와서 회사에 도착한지 채 몇 분도 안 되었기 때문이다. 리즈는 리즈는 어깨를 한 번 으쓱 하고는 그녀에게 말했다. 드려 보네라고 얘기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잠시 후 세 사람은 엘리자베스의 사무실에서 자리를 잡았다. 무슨 일이신가요?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맥스는 단도 직입적으로 말했다. 누군가 당신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에서 빗기가 가시는 것을 보면서 맥스는 정말로 가슴이 아팠다. 좀 요령있게 표현할 수는 없었을까 하고 후회가 되었다. 리즈가 말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맥스는 엘리자베스에게 말하였다. 이미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또 시도할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말을 더듬었다. 난 당신이 잘못 아신 것 같군요? 아닙니다. 부인. 엘리베이터 사고는 분명히 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를 묵묵히 바라보는 그녀의 검은 눈엔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엔 또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는 듯 했는데 맥스는 그것 알 수가 없었다. 지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어요. 지표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어요. 살디니아의 경찰에서 조사해 봤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봤어요. 아닙니다. 부인. 지프를 조사한 사람들 만나셨겠지만 그 지프는 부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둘 다 맥스를 주시하고 있었다. 맥스가 계속했다. 부인의 지프는 그 착오에 없었습니다. 올비아에 있는 한 폐차장에 있더군요. 칠린더를 감싸고 있는 볼트가 헐거워져 있었고 브레이크 유동액이 새어나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그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이유입니다. 왼쪽 앞 흙바지는 아직도 움푹 패어있었고 거기엔 부인께서 나무를 들이받을 때 묻은 녹색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충돌하신 곳으로 가봤는데 딱 들어맞았습니다. 악몽이 되살아났다. 엘리자베스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건 마치 숨겨져 있던 두려움의 문이 갑자기 열린 것처럼 다시금 그녀를 자동차가 산길로 굴러내려갈 때 공포로 몰아넣었다. 리즈가 말하고 있었다. 난 이해할 수가 없군요. 누구든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맥스는 리즈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프는 대개 비슷비슷하게 생겼지요. 이 점에 그들은 차관을 했어요. 부인께서는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대신에 사고에 그쳤기 때문에 그들은 임시변통으로 일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우연한 사고로 보여야 하니까 그 전에 아무도 검사를 못하도록 해야 되었었겠죠. 그들은 자동차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를 바랐던 겁니다. 아마 그곳에서 부인을 처치해버릴까도 생각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병원으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지푸를 약간 찌그러뜨려서 바꿔치기해 놓은 겁니다. 리즈가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계속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혼자서는 어렵지요. 누군가 배우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요? 누가 절 죽이려고 한단 말인가요? 동일 인물이 아버님도 살해한 것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다.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모두가 사라져버리고 말 악몽이었던 것처럼 맥스가 계속했다. 아버님께서는 살해당하신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한 가짜 안내인과 함께 등산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샤머니에 혼자 가신 게 아니더군요. 함께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엘리자베스는 넋이 빠진 얼굴로 속삭이듯 물었다. 맥스가 리즈를 보며 말했다. 남편이십니다. 그 말이 기속에서 미아리쳤다. 그 말은 먼 곳으로부터 점점 다가와선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계속했다. 그녀는 이대로 미쳐버리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리즈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난 함께 있지 않았어요. 윌리엄스 씨 당신께서는 샘과 함께 샤머니에 계셨습니다. 맥스가 잘라 말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난 샘이 등산을 시작하기 전에 그곳을 떠났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심한 듯 얘기를 꺼냈다. 아무 하고도 의논할 수 없었던 일이 좀 있었어요. 지난해 해 동안에 로페엔 선지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지능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일관상으로 계속 우연한 사고인 것 같았죠. 하지만 난 거기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래 샘과 함께 그걸 조사해보기로 하고 일부 기관의 의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 알 수가 있었다. 그러자 안도의 마음과 동시에 제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리즈는 이미 그 보고서의 내용을 낱낱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 혼자 무서움에 떠는 대신에 그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그를 믿어도 되었을 것을. 리즈는 맥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샘 로페씨께서는 보고서를 받고 제가 의심했던 바 대로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저를 샤머니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조종한 장본인이 밝혀질 때까지 이 사실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었죠. 말을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하자 리즈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아버님의 유품과 함께 있었어요. 이번엔 맥스를 향해 물었다. 그 보고서에선 중역진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역들은 모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째서 회사를 망가뜨리려 했을까요? 맥스가 설명했다. 그들은 회사가 망하라고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윌리암스 부인 그들은 그런 사고로 말미암아 은행가들의 신경을 건드려서 그들이 대부를 해소하겠다고 나서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님께서 주식을 파시도록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배우 인물이 누구든 간에 그는 아직 목적 달성을 못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십니다. 류즈가 얘기를 꺼냈다.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경찰에서 신변 보호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맥스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는 억양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윌리암스 씨 당신과 결혼하는 날부터 우리는 줄곧 부인께 주시하고 있으니까요. 류즈가 류즈가 류즈가